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완전 그지같은 똥시궁창 그런 뻘꾸디에서 탈출을 했는데 이상하게 울고 있는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줍시다 그럼 봐요 제목 남친 집에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몰래 들어갔더니 왠 처음 보는 여자가 침대에서 알몸으로 자기야 이제 왔어? 이러네? 어 그래 왔다 이제 죽어라 원제 남친 집에 갑자기 제가 찾아갔는데 왠 여자가 누워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중반 여자입니다 그냥 여자에요 1년 가까이 만난 남자친구가 있는데 아니 있었는데요 솔직히 1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적은 시간도 아니고 저는 나름 이 사람과 정말 많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래요 이 남자 참고로 돌싱이고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사람들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 친한 지인들을 제외한 회사 동료들이나 그 외 사람들은 저희가 사귀고 있는 걸 전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정말 단 한 번도 이 남자 집에 말없이 가본 적이 없고 또 그걸 떠나서 사는 지역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가게 되면 반드시 늘 미리 말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 날은 왠지 그냥 가고 싶었고 이 지역에 사는 다른 친구들과 약속도 있었기 때문에 잠깐 들려서 짐도 풀고 음식도 좀 사다 놓고 그런 뒤에 친구들 만나고 서프라이즈 하고 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가서 도착을 한 후 아무 생각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바로 그 순간 남친이 아니고 어떤 여자가 보입니다 그것도 침대 위에 알몸으로 있는 여자가 말이죠 순간 너무 놀라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나왔고요 팔다리가 저리고 힘이 풀려서 풀싹 주저앉아버렸습니다 제가 비보를 치고 들어가니까 활짝 웃는 그런 목소리 있죠 밝은 목소리 그런 걸로 자기야 이제 왔어? 이러는데 도대체 이게 뭔 거지같은 꼴이야 이게 여하튼 여기에 남친은 없었고 그냥 이 여자 혼자 덩그러니 벗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한동안 이 엄청난 상황에 멍해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아니 당신 누구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래요 상황은 이랬습니다 이 여자는 제 남친과 한 달 조금 넘게 사귄 만난 그런 사이고 나이도 20대에다가 솔직히 말할게요 저보다 어리고 예뻐요? 여하튼 그래가지고 뭐 사귄다고?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라고 물었더니 이게 왜 있는 건지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요 남친이 자기랑 사귀자고 한 말을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놔뒀더라고요 저한테 들려주는데 네 맞아요 남친 목소리가 맞습니다 뭐 사랑한다 등등등 여러가지 그지같은 말들이 있었지만 이거 더 들었다간 정신 유지가 안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껐어요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에 삼자대면을 해볼까도 싶었지만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뭐 그럴만한 가치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나만 빠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그런 뒤에 이 여자와 몇 마디를 더 나누게 됐는데 자기도 여친 있는 걸 전혀 몰랐다며 울먹이면서 죄송하다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글쎄요 그 집에 제 물건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정말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 정말 몰랐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만약 이것마저도 거짓 눈물이라면 내가 더 비참하고 힘드니까요 그리고 남친 아니 전 남친은 이 모든 상황을 다 들은 건지 그날 이후 완전히 잠수를 타버렸고 연락이 없어요 물론 저도 연락 안 했지만 어쨌든 그래요 우린 이렇게 그냥 헤어지는 거겠지만 마음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겠고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냥 가만히 잘 있다가도 숨이 턱턱 막히고 길을 가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순간순간 숨이 막혀서 이러다가 정말 사람 죽겠습니다 근데 저요 여러분 이 고통 잘 이겨내고 싶거든요 그냥 비싼 값을 지불한 인생 경험이라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잘 이겨내고 싶습니다 특히 이런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 갑자기 본인 집에 몰래 들어온 내가 남친은 너무 질리고 싫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 내가 받은 상처보다 그 남자를 먼저 걱정하는 제가 소름 돋을 정도로 혐오스러워요 정말 많이 사랑했고요 제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제 마음을 다독여주고 싶은데 이런 그지 같은 상황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정말 싫습니다 이거 시간 많이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제 마음이 무뎌질까요? 저 정말 괜찮아질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저 괜찮아지고 싶어요 댓글 1번 지는 이혼하고 나서도 양다리 걸치며 잘 사는데 쓴이가 못 이겨내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연락도 한 통 없는데 그딴 쓰레기는 결혼도 해봤고 아쉬울 것도 없는 거야 2번 결혼하기 전에 잘 걸러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죠 만약 결혼한 뒤에 일 마치고 친혼집에 들어왔는데 어떤 여자가 침대 위에 홀딱 벗고 있어봐 살인난다 3번 그 인간이 왜 이혼을 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 또한 다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작 저런 인간 때문에 마음 아프지 마세요 너무 아깝잖아 4번 결국에 시간이 약입니다 더 좋은 남자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5번 정신 차려라 이 멍청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니가 니 스스로 가스라이팅 하면 뭘 어쩌자는 거야 그따구로 생각을 하니까 이런 거지같은 일을 당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아끼고 지켜야지 너 지금 뭐하는 거니? 너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지같은 일을 당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야 아니지 세상에 이런 일을 당하면 되는 사람은 없어 이제부터 니가 할 일은 그런 개세는 잊어버리고 오직 너를 아끼주는 소중한 시간을 갖도록 노력해라 너 자신에게 투자를 하고 다친 마음도 스스로 다독여주고 그러다 보면 반드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 운명이야 특히 스스로를 아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 역시 널 아껴주진 않아 마음 단단히 먹고 지금은 오직 널 위해서만 살아라 그럼 더 강해질 거야 힘내 6번 상대가 바람피우는 걸 알았을 때 가장 바람직한 이별 방법이 바로 이거죠 스니 역시 단 한마디 없이 그대로 끝내버리는 거 그래 너 따위 바람피워도 난 한마디 따지지 않을 거야 그냥 헤어지면 그만인데 뭐 오 그지같아 딱 이 정도의 남자라는 걸 각인시켜주는 거죠 이게 복수다 7번 네? 이런 와중에도 남자가 님을 질려야 할 거라고요 글쎄요 몰래 찾아가 발가벗고 대기하는 여자도 있는데 스니가 몰래 갔다고 질리진 않을 것 같은데요 8번 아니 조상님이 도와줬는데 이거 상태가 왜 이래 이거 거기다가 이혼남이면 답이 나오잖아 스니 너는 지금 말이지 이렇게 힘들어하거나 슬퍼할 게 아니라 너 대신 그 똥 시궁창에 기어들어가는 개한테 감사를 해야 되는 거야 9번 흠 이거 내가 보기엔 주작 같은데 세상 어떤 미친 여자가 남친도 없는 집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알몸으로 대기를 하냐고 대댓글 어? 졸라 급했나 보죠 남친 들어오면 바로 합체하게 끌 끌 끌 끌 10번 저런 놈 따위한테 감정 구구절절 감정 낭비하는 거 참 한심해 보입니다 거기다 돌싱이라며 그럼 땡파 정도가 딱이지 않나 저런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사랑 타령을 하고 있다니 참 무섭다 야 이 멍청아 침 뱉고 쌍 유기는 하란 말이야 잘 봐 내가 시범을 보여줄 테니까 힝 11번 아니 근데 그 여자는 왜 알몸으로 거기 누워있던 거예요 스니 엄청 놀랐겠다 청시만 하나 사드세요 그리고 자존감 땅굴 파고 들어가지 말고 잘 추스르길 바랍니다 12번 어? 그 놈이 지랑 사귀자고 한 음성을 녹음했다고? 아니 언제 사귀자 할 줄 알고 그걸 녹음해 주작이지 이거 13번 사귀자고 하는 그 순간을 녹음하는 알몸녀도 이상하고 양다리 이혼남도 이상하고 둘 다 미쳤네 그냥 거지같은 것들끼리 알콩달콩 살도록 보내줘요 14번 이게요 복수를 못하고 오직 나만 참아야 하니까 그래서 화병나고 소병나고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마음이 그냥 다른 일에 몰두하고 시간 지나면 조금씩 있는 거죠 뭐 물론 살다가 문득문득 떠오를 거고 개 열받을 거야 싫은 거래요 저도 저런 놈이랑 작년 여름에 끝냈는데 아직도 보네 미쳐버리겠어 근데 복수를 할 수 없으니까 더 거지같아 게다가 그 인간은 오히려 지가 피해자인 듯 내 원망을 하면서 잘 처먹고 잘 살더라고 세상에 권성징악 따윈 없더라구요 15번 그 인간이 왜 돌싱기인지 이제 잘 알겠지 그냥 잊으라고 어? 15번 이보세요 쓰니 비련의 여주인공 놀이 좀 그만하고 자존감이나 좀 높여요 알몸으로 누워있는 여자한테 존칭 쓰고 이분이 어떻고 저분이 어떻고 헐 이러니까 남자가 너를 쉽게 보고 가지고 노는 겁니다 알겠나요? 조성님이 도와주신 거니까 이제 그만 그딴 놈은 버려요 버리라고 되겠군 얘 말하는 꼬라지 보니까 연락하면 꼭 가겠네 뭐 끌 끌 끌 끌 글쎄요 사랑이라 사랑을 하면 이렇게 바보가 되는 건가 제 이야기 하나만 할게요 옛날 이야기인데 20살 때죠 제가 20살이 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살면서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사귀어 봤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나중에는 제가 훨씬 더 많이 좋아했죠 정말 잘해줬어요 그래가지고 한 200일 250일 정도 사귀었나 하루는 새벽 1시에 통화를 하는데 얘가 술에 좀 취했더라고요 뭐 나중에 알았지만 그 뒤에 알았지만 자기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그 친구 자취방에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울면서 뭐라고 했냐면 뭐 잘못한 게 있다 고백할 게 있다 뭔데? 그랬더니 뭐 그 근처에 있는 그 당구장 사장이랑 잤다는 겁니다 자기야 나 잤어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그때 남자의 유치한 가오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자존심? 모르겠는데 그냥 쿨하게 아 그랬냐? 그래 잘 살아라? 이러고 그냥 끊었거든요 제가 조금 있다가 전화와가지고 막 통곡을 하면서 사실은 그게 아니고 자기 친구들이 얘가 지 친구들한테 자랑을 한 겁니다 내가 먼저 고백을 했지만 똥파리가 나를 더 좋아해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믿을 수 없다 남자들 그런 거 다 거짓말이다 한번 확인을 해봐라 너를 잡는지 안 잡는지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지디끼리 구라를 친 겁니다 모의를 해서 당구장 사장이랑 잤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면 빌고 옆에 있는 친구들도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막 화풀으라고 그러고 근데 말이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마음이 식더라고 용서가 안 돼 사람 마음 가지고 오는 거 그래가지고 완전히 끝내버렸는데요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정말 많이 좋아했는데 그렇게 됐거든 근데 야 이거는 가짜로 속인 것도 아니고 진짜 그런 꼬라지를 봤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사람마다 다 틀린 거니까 어쨌든 힘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뭐냐 핫설 개쩐다 그런 거야 아시겠죠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